매일 말씀 묵상 오늘 추래굽기 28장, 잠원 4장, 요한복음 7장, 갈라데에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지 못한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참된 것을,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 하늘의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구별을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세상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자기의 어떤 잘난 점만, 자기의 뛰어난 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가진 자가 말하는 것은 참된 것 외,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참된 것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크리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믿으며 그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대장으로, 인도자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교사들, 좋은 코치 선생님들을 만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지혜, 그런 지식들은 이 세상에 속한 곧 내 배를 분리하는 데에만 국한이, 제한이 되어져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혜의 근본으로 그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참된 하나님을, 참된 지식을 가진 그로부터 받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생명을 얻어 불의가 아닌 진리를 가지며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은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그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그로부터 모든 것을 꿰뚫는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축복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서 그의 말씀을 들어서 그로말며 아마 참된 존재가 되어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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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